무속인도 사랑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올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투자해서 짧은 기간에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묵혀놨다가 내년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띠와 나이 그거 호명해 드릴게요. 올해 돈이 나가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다든지 금조 눈이라든지 재무 눈이 안 좋았을 때는 한 가지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치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내한테서 투자를 한다든지 내 손에서 돈이 떠난다 나갔다는 것은 투자를 할지라도 일단 돈이 나갔다는 의미야. 그래서 그걸 봐서 액땜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 올해 운 좋으신 분들 투자했다가 내년에 덕을 본다든지 이익을 본다는 꽁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꽁돈이라고 해서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하는 건 안 좋고 100을 투자하든지 200을 투자하든지 300을 투자했을 적에 그게 조금 꼽이 돼서 만약에 500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그것도 돈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즘에 진짜 주식 요동치고 개인 투자도 많이 하시고 개미군단 팍팍팍팍 그러잖아. 근데 솔직한 말로 이거에서 무리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묻어둔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명해 드릴게요. 26세 어뢰생들. 어뢰생들은 올해도 운이 좋아. 사실은 초년생이잖아. 사회의 초년생이야. 근데도 요즘에 직업도 없고 쉬는 애들이 많잖아. 그러면 약간의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 조금에서 잔분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32살 기사생. 누삼대라고 그런 거 상관없이 투자를 하면 내년에 무조건 이익을 본다. 자 35세 병인생. 그리고 37세 갑자생. 그리고 47살 갑인생들. 자 47살 갑인생들 올해 성전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운이 없어. 초반 힘이 없단 말이지. 뒷발, 뒷심이 발휘하는 이분들은 솔직히 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쪽으로 집값이 지금 막 좀 떨어지고 있잖아. 그런 데서 눈을 좀 돌려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적에 내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갑인생들은 그래도 꼭 성전을 좀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진짜 이 띠들 중에서 제일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52세 기후생들하고 마흔아홉 살 임자생들은 솔직히 올해 운이 없어 기후생들도 뭐 누삼재에다가 몸수가 안 좋아진다든지 주변에 가족들이 좀 아프다든지 뭐 돈이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들어있고 마흔아홉 살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프지 않으면은 솔직한 말로 금전도 내한테서 떠나보내야 되는 게 들어있거든 그러면은 이 두 띠들은 어차피 올해 뭔가에 손해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과감히 돈 나갔다 생각하고 푹 좀 묵혀놔. 그러면 내년에 진짜 뭐 신축년이 들어오잖아 내년에는 솔직히 이득이 꼬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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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오는 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집 나갔던 제비가 새끼 깨갖고 들어온다듯이 생각하시고 조금 묻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61 경자생들 이분들도 올해 솔직히 뭐 올해는 그게 재미는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잖아. 올해 투자를 해서 내년에 이득을 보는 띠를 얘기했지. 올해 금방 넣었는데 아따 금방 팔 것 같으면은 안 돼. 투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년에 득을 본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십이 세 기회생. 기회생들은 올해도 운이 좋아 솔직히 올해도 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진짜 전반적으로 부동산이고 뭐고 다 안 좋잖아. 이런 분들도 솔직히 내년을 바라봐야 되지 그리고 후반을 바라봐야 되지. 구월달 시월달 십일월달 십이월달 뒤심해서 그러니까 그 이런 분들도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항시 아셔야 될 거는 사주에 들어있는 것도 무시를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무조건 사주가 기둥이 돼야 되고. 어디서 뭐 친척들한테 빌린다 뭐 대출 낸다 막 이래갖고 막 마구잡이로 막당겨서 쏟아 부시면 안 되고. 내 형편에 맞게끔 투자를 하셨을 적에 내년세에서는 무조건 돈 버는 그게 들었으니까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이 내년에 좀 오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바닥친다 생각하고 그렇잖아. 근데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경자년이란 자체가 경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에 금이란 근데 금도 종류가 있어. 아주 날카로운 칼이었단 말이야 올해 오늘. 그래서 무조건 올해는 막 간제수 걸리는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목을 치는 그런 날카로운 칼에 비유한다면 내년에는 신금이야. 그럼 내년에는 그래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좀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내년에 부동산도 점점점 후반기에 가서는 솔직히 조금 또 올라갈 거야. 지금에서만 보면 안 돼. 내년에는 그래도 잔잔하게 흘러들어 있는 물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호명하는 띠분들은 솔직히 진짜 손해는 안 볼 거라는 거는 내가 장담을 하지. 근데 이제 뭐 운이 흘러가는 쪽에서 조금의 파도를 친다든지 그랬을 때 금방 투자해가지고 보니까 금방 또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 또 되팔고 되팔고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조금 내려갈 때도 바다가 칠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점점점점점점점 내년 수가 되면 이게 돌아갈 거라는 거야 제자리로. 그러면 그때 갔을 적에는 지금보다 투자 있는 금액보다 배로 번다고 생각하면 되지. 지각말로 우리가 말하면 삼성전자의 완전 개미군단들이 막 멀려들고 있잖아. 근데 외국의 투자자들은 막 빠지고 있거든. 근데 그걸로 지금 막말다지 버티고 있다고 보면 돼. 근데 이게 막 내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오르더라도 이게 분명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손해볼 건 없다고 보이거든 지금. 그럼 같이 sums it up. 그럼 같이 수영장의 끝까지.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봐.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한 거 같아. 그래서 당황해.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당황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둘째 버튼이 이런 ㅋㅋㅋ 또는 여기ilen Markus Piratella sono. 그래서 당황할게요.